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읽는 사람의 옆에만 서 있어도 그 공덕으로 다음생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법화경 영업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은 화음경과 법화경입니다. 대승불교를 두 개의 기둥 위에 건축된 하나의 집이라고 본다면 법화경과 화음경은 바로 그 두 개의 기둥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화음경과 법화경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또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두 경전이 모두 대승불교의 핵심을 설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품고 있는 본래의 뜻은 같습니다. 다른 점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화음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직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화음경은 부처님이 부처님의 사상을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부처님의 언어로 설파하신 경전이다. 그러니 초심자인 우리가 한번 설법을 듣고 어떻게 부처님의 경지를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화음경은 초심자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법화경은 부처님이 말년에 영축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친 후 4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중생을 만나고 교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대중과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르러 법화경을 설파하실 때에는 교수법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사상을 중생의 눈높이에서 중생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법화경은 초심자가 접근하기에 아주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이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독송되고 가장 많이 신앙되어 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법화경은 공부하다가 신기하고 기이한 경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과 친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신이한 이야기 가운데 한 꼭지를 여러분과 같이 보려 합니다. 옛날에 법지라는 승임이 있었다. 그는 상기슬계 암사를 짓고 아침 저녁으로 법화경 외우기를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때 암자 옆에 둥지를 치고 있던 꽝 한 마리가 승임의 경전 외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날아와서는 승임 옆에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모시고 서서 경을 듣는 것 같았다. 이렇게 7년이 지났다. 하루는 꽝이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왔기에 곧 죽을 것을 안 승임이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너는 비록 날짐승이지만 업화경을 잘 들었으니 업의 몸을 벗고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꽝이 떨어져 죽어 있기에 스님이 묻어주었다. 그날 밤 스님이 언뜻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두 번 절하고 말하였다. 저는 전에 스님 곁에 있던 꽝입니다. 스님의 경 외우시는 것을 들은 인연으로 지금 산 아래 김씨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꽝의 솜털 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은 날 아침 법지 스님이 그 집을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과연 김씨 집에서는 아들을 낳아 재를 올리고 있었다. 스님이 막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 아들이 갑자기 말하였다. 우리 스님 오신다. 모두 기이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다 법지 스님에게 보였다. 스님이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전생에 나를 찾아오던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이 아래에 꽝의 솜털이 세 줄 나 있었다. 아이가 7살이 되자 출가하겠다고 하여 부모가 허락하니 산으로 들어가 16살에 머리를 깎았다. 겨드랑이 밑에 솜털이 있으므로 법명을 타믹이라 하였다. 타믹은 누가 법화경을 주자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웠다. 타믹은 온수 행각을 하다가 진망산에 이르렀다. 그는 이 산에 추석할 셈으로 돌을 깨고 띠를 떠서 암자를 짓고는 오로지 법화경 외우기를 열두 해나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흰돼지 한 마리와 마늘 두 통이 들어있는 대바구니를 든 한 처녀가 다미가 페나타나 울면서 말했다. 저는 산 아래 마을 암흑의 딸입니다. 산에 들어와서 고사리를 뜯다가 사나운 호랑이를 만나 여기까지 쫓겨왔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고 나무도 우거져서 이리와 승냥이가 마구 날뛰니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살아날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습니까? 스님이 쓸데없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 완강히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자. 처녀가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울었다. 그래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허락했다. 스님은 건초로 만든 침상을 처녀에게 내어주고는 곧 돌아앉아서 경을 읽기 시작했다. 때가 삼경쯤 되었는데 처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신음하였다. 스님은 이를 보고 약을 주었다. 그러나 처녀는 그래도 배가 아프다고 더욱 외쳐대면서 계속 소리쳤다. 스님께서 제 배를 좀 문질러주시면 아픈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법은 자비와 방편을 근본으로 삼는다는데 스님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녀가 도움 청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타믹이 말하였다. 나는 게유를 받은 승녀입니다. 어찌 여인의 몸을 만지겠습니까? 그러나 처녀가 계속 애절하고 간곡하게 청을 했다. 타믹은 끝내 물리칠 수가 없어서 석장의 앞머리를 수건으로 싸서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처녀의 배를 문질러주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처녀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하고는 이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 처녀가 정원으로 나서는 순간 채색옷은 상서로운 구름으로 변하고 돼지는 흰 코끼리로 마늘은 두 송이 연꽃으로 변하였다. 여인은 연꽃을 밟고 코끼리 위에 올라앉아 구름을 타고 허공으로 올라가면서 말하였다. 나는 보현보살이다. 그대는 오래지 않아 나의 회상에 들어올 것이니 특별히 와서 그대를 시험해 본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니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더럽혀지지 않는구나. 보살은 말을 마치자 표현이 멀어져 갔다. 이때 하늘에서 연꽃이 비오듯 내리고 땅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날 고울 현감이 새벽에 일어나 호련히 남쪽을 보니 상서로운 구름이 어려있었고 빛이 뜰을 비추는데 구름 아래에서 음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너무도 신기하여 음악이 들려오는 곳을 찾아갔다가 보현보살이 다믹스님을 만나 교화를 보이고 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현감은 곧 이 사실과 스님의 도행을 나라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 듣고는 친명을 내려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법화사라 하였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인도의 영축사는 법화경의 설법지입니다. 영축사는 그 모양이 독수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석장은 육환장이라고도 합니다. 승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보현보살은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퍼뜨리며 불법을 펴는 보살입니다. 자비행을 실천해 나가는 행자의 모습입니다.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의 협시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고려불승 요원이 지은 법화 영엄전이 원본입니다. 송나라불승 종효의 현행록이 있는 내용을 요원이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오늘 올린 글은 오지연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 법화 영엄전을 주로 참고하고 인용했습니다. 동국대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기사와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사진, 그리고 노재현 기자의 연합뉴스 사진과 기사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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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